네 오늘 날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추위도 가시고 햇빛이 저렇게 나니까 좋네요 아침엔 지금 출국길이 더 밝아졌고 네 활기찬 느낌이 드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요 어제 지금 아이리스 꽃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어저께 찍은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겸손히 나를 섬길 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고 산에 눈이 어느정도 조금 녹은 듯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멋지게 우리 길을 또 밝혀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차들 이번 이제 월요일이에요 네 이번주가 이제 4월 거의 말 지나가는 주인데 모두들 화이팅하고 네 밝은 이 햇빛처럼 햇빛을 보시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지금 또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 되세요 네 다음에 늘 승리하게 상상하게 하소서 네 어제 이 아이리스 너무 이쁘네요 장래의 영광 이쁘다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찬밍 평안 없게 탑소서 구주와 함께 참평당 억지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